자 8월 4일 삼산바이오로직스부터 알테오젠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외인기관의 수급은 그렇게 좋지 못했죠. 외인기관 쌍끄리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600억, 1500억 코스닥에 700억, 500억 정도 쌍끄리 매도가 나왔죠. 이렇게 쌍끄리 매도가 나왔지만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가 아주 불타오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업종대표주들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죠. 자동차주들이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중국 관련주들도 오늘 좋았죠. 화장품주들 강세가 나타났고 전반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코스닥이 0.9% 올랐죠. 코스피가 1.3% 올랐는데 체감적으로는 코스닥이 폭등을 한 그런 느낌이죠.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오늘 상당히 약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7월달 수출 금액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이 지속적인 성장에 대한 의구심이 좀 나타났다. 수치로 보여졌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아주 외인기관들이 많이 팔아댔습니다. 진단키트주들 대부분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도가 많이 나왔죠. 특히 시젠 쪽에 이 매도가 이틀 연속으로 외국인 매도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0만주 매도가 나왔죠. 오늘 그러나 바이오 치료제 관련주들, 코로나 치료제 관련주들은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 첨생법이 기대가 되고 있죠. 그런 줄기세포 관련주들, 첨생법 수혜주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였죠. 전체적으로 아주 강력한 시장이었지만, HLB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덩치가 아주 큰 제약바이오 종목은 오늘 별로 그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그런 하루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바이오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한 달 반 동안 조정을 보이고 있죠. 한 달 반 동안 조정을 보였고, 61선에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양봉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밑꼬리 달린 양봉을 만들어냈죠. 이런 모습은 아주 좋은 신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나타났고, 장중이 1% 정도 올라섰지만 21선 맞고 떨어졌죠. 오늘 0.14%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렇게 상당히 큰 덩치가 큰 바이오 종목은 별로 재미를 못 본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60선하고 20선 부근 사이에서 이제 거의 다 왔죠. 상당히 이격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온저리에서 위로 튈거나 아래로 튈 건데 지금 기관이 이제 1,800주 정도 들었죠. 이제 기관이 들어오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8,000주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한 달 반 정도 상당히 오래 조정을 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면 이제 좀 돌아설 그런 시기가 거의 뭐 다가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집니다. 61선 기준으로 이제 바닥권도 형성이 됐죠.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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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중바닥이 만들어졌습니다. 3중바닥이 만들어졌고 61선까지 이제 지지를 한 아주 강력한 바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밀릴 가능성보다는 지금 시장이 아주 좋죠. 위로 올려칠 가능성이 이제 임박한 그런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파맵신 오늘 뭐 제약보의 분위기 좋으면서 5% 정도 올라섰습니다. 강력하게 쌍바닥을 이제 만들었죠. 쌍바닥을 딱 형성을 해주고 쌍바닥 만들고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이제 올라설 발판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들어왔죠. 오늘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7만 6천주 정도 들어오면서 오늘 5.5% 아주 강하게 올라섰죠. 강하게 올라서면서 이제 21선과 61선 부근에서 지금 강한 양봉이 나타났는데 지금 이제 이 선을 한 번에 뚫고 올라가려면 거래량이 상당히 좀 실려줘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지금 좀 실리지 않은 아주 크게 실리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좀 진통이 저항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저항이 좀 나타나면 조금은 은봉이나 이렇게 좀 저항을 받겠죠. 이런 저항을 좀 받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다시 올라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제약바이오가 여전히 이제 계속 상승 추세를 타게 되면 그냥 뚫고 올라갈 겁니다. 타게 되면은 뚫고 올라가겠지만 오늘 워낙에 제약바이오가 큰 폭으로 올라섰기 때문에 이게 이틀 연속으로 나타나기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워낙에도 하락이 또 워낙에 컸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감안이 된다 그러면 바로 뚫어낼 가능성이 또 있겠죠. 오늘은 외인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이렇게 올라섰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제약바이오 쪽은 외국인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바로 뚫고 올라갈 거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힘을 썼으니 좀 숨고르기 하자. 그러면 조금 숨고르기 하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서울바이오시스 2%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11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11선을 일단 지키긴 했죠. 오늘 2.4% 올라서다가 음봉으로 밀려 버렸죠. 자, 이런 모습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밀렸고 거래가 줄었죠. 거래가 이렇게 늘어났으면 거래가 터졌으면 바로 밀 올렸을 텐데 거래가 줄면서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자, 이거는 한번 파동을 타겠다. 이런 모습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파동을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자, 그럼 여기에서 파동을 타는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큰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신테카 바이오 2.6% 하락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힘을 많이 썼죠. 계속 힘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늘 시작은 좋았지만 2.6% 밀리면서 좀 열기를 시켰습니다. 오일선하고 이 얘기 좀 많이 벌어졌죠. 자,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오일선하고 붙이는 그런 작업이 오늘 좀 진행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웨인이 15,000주 매도에 기구하는 관망했죠.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났고 이 오일선하고 붙이는 그런 작업이 좀 더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은봉이 높게 시켜서 쭉 밀렸기 때문에 몸통이 좀 커져 큰 은봉이 나왔죠. 이런 몸통이 좀 큰 은봉이 나온 상태면 모양은 별로 좋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조금 이제 밀리는 모습이 조정하는 모습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오일선 부분에서 좀 받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또는 오일선을 살짝 깨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정도로 조정이 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서 올라설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녹십자 랩셀 오늘 2% 정도 올라섰습니다. 오늘 고가가 5.7%까지 올라갔다가 2% 정도 올라섰는데 이 녹십자 그룹은 계속해서 이제 재료가 살아있죠. 재료가 살아있다 보니까 쉽게 무너지지 않죠. 무너지지 않고 오늘 슈팅이 잠깐 나왔지만 2% 상승 그래도 양봉으로 잘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 거래량이 지금 많이 늘지가 않죠.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오늘 48,000주 많이 들었고 기건도 1,300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흐름 자체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고 지금 오일선, 십일선 타고 이제 위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렇지만 거래량이 좀 터져 줘야지 좀 강하게 밀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이 좀 더 전개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부강약품 오늘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이 아주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부강약품도 8%까지 한번 올라서면서 지금 이제 윗거리를 좀 달았습니다. 자, 외국인이 한 20만 주 정도 팔았죠. 그러나 기원이 5만 5천 주 정도 들어왔습니다. 500만 주 정도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도 좀 늘었죠. 거래량도 조금 늘었고 지금 이제 20일선 살짝 훼손을 하고 지금 보면 33일선 부근에서 계속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33일선에서 딱 지지받고 반등하는 모습을 일단 보여줬습니다. 이 코로나 치료제 관련 주들 상당히 오늘 강세를 보였고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하면서 이 코로나 치료제 제약 바이오 종목들 이제 조금 시동이 걸리는 듯한 그런 모습이 좀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분위기인데 지금 이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 매도 부분이 조금 걸리고 있죠. 좀 걸리고 있지만 그런 거 뭐 상관없이 그냥 돈으로 밀어 올리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조금 뭐 분위기를 타면 추가적으로 올라설 수 있겠지만 얘는 습성이 좀 올라서면 항상 윗고리를 많이 달죠. 윗고리를 많이 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어느 정도 치고 올라가면 잘라 주는 게 좋을 거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알테오젠 오늘 뭐 오전에 아주 강했으면 7.8% 까지 올라섰지만 고점에서 차이시는 물량이 많이 나왔죠. 외국인들이 만 7천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기원이 8천주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도 1.6% 오르고 마감했죠. 아주 강력한 힘으로 계속 뻗어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뭐 단계 좀 너무 많이 올라왔죠. 이렇게 올라온 부분 열기를 좀 식히는 흐름이 좀 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시간의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